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! bro 된장찌개 찹쌀떡 아삭해 요즘 고기 탕후라이 미끄러움 뺨 이 분리 4 Saya 계란 너무 맛있어 앉아 뼈는 고추장 고추장을 얹어서 닭다리 고추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뼈는 고춧가루 맛있네요 치즈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장 단무지 오징어 ここもめしません。 aerola throwing went out in the top of a shell thing. witness. Judas is so good. 그릇이는 것 같아요 드디어 먹으니 더 맛있었어요 나는 베어 나는 오로도 저는 아주 맛있게 먹으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하하 나는 두 분의 맛을 가지고 나는 나는 마늘을 너무 좋아해요 나는 나는 오지는 마늘을 먹으라고 나는 나는 마늘을 먹어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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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